히히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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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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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a Were they ran by? 아 예 뭔데 이거 정글서킬 미드서킬 바텀서킬 소방 하나만 먹겠습니다 오케이 푸템 음 아 이거 또 죽어? 내가 쿨을 캐임마 아 돈이 애매하잖아 이거 2팀 때려야겠다 끊기면 나간다 아이틱 봐 솔킬 따위면 원숭이래 진짜 무섭다 와 창을 맞췄어 우리팀이 버그인가? 근데 바텀 어떡할거야 이거 템 뭐야 카이사 템 뭔데 카이사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 importante 이거 어떡하냐 오케이 니달리 키먹고 뭐야 이거는 에바잖아 아랫지 내가 크루키라고 내가 크루키다 임마 발키린 안타 왜 이영 멍 찰칰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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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칰 않게 해야 credit serait Natur 으 своейITCH zeni 와 찾았어 이렇게 착해 뭔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척 척 척 좀 척 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돈이 애매하네 이거 메이저의 헤르메스 사야 되는데 음 그냥 닌자 신발 살걸 잘못 샀다 이거 이 게임 운명 바뀌었다 이거 닌자 신발 사야 되는데 카이사 템바리 다이브 당하나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실험 끝 아 닌자 신발이었으면 살았네 이거 별별 딜이 장난 아닌데 이게 뭐야 메있나 아 나 죽어가지고 지겠는데 이거 이거 지겠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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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짱쎄네 오 고마워 이 형 뭐야 띵잉 잘 가고 도전 우습 몬 tras 이 wollen ries 하 이거 왜 옮겨? 누구야 범인 모르가나구만 무조건 끊어야지 볼리베 없는 스노우볼 굴러간다 이거 볼리베 없는 스노우볼 굴러가죠 이거? 볼리베 없는 스노우볼 음 볼리베 없는 스노우볼 아 일부러 낚았는데 이거 아쉬운데 이거 음 모르가나 언제 팔데스나 했어 근데 재밌네 뭐 죽었다고? 음 흠 린자신바를 봤다면은 게임이 달라졌을텐데 게임 뭔데 뭔데 이 군발 게임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신 하는거 봐. 재밌게 한다. 진짜 저런 리신 팀으로 만나면 너무 쏘렌치고 싶을 것 같아. 뵙 뵙 뵙 뵙 뵙 파자면 밖에 안나왔는데 척장 물리쳤다. 우리 대장들 죽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둘이 못먹는데 이거 둘이 못 먹어 난 경고했다. 둘이 못먹는다 했다 둘이 못먹는다 이거 바다형 빨로 먹네 바다형 사기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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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공중전자 음.. 왓쓰 어헤어 아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카이사 너무 쎄 저런 리신 진짜 팀으로 만나기만 해봐 바로 닿지 할거야 아 졌어 이거 게임 이상해 1팀 12팀 20팀 응 음 ... ... 내 보람이 뭔지 내가 보여줄까 이겼는데? 흠 이 게임 이겼다 흠 이건 뭐야 저거 가면 재미있겠다 와우 야 무빙 없어 이형 이형 오 내가 코르키를 했지 내가 이제부터 당신이 코르킵니다 왜 우리팀 안왔냐 근데? 끝난거 아니야? 아쉬운데? 끝난거 아니었어? 뭐야 카이사 템이 바꼈다 슬슬 가자 이제 진짜 가버리면 어떡해 가자고 아 진짜 가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코르킥 하지만 사르킥 디텔 루시안 뭐야 이거 디텔 루시안 보여주나? 디텔 루시안 안 맞아 왜 아지라저어 디텔 루시안 어우 뭐야 어우 뭐야 안돼 날라온다 잡아 이거 못잡았다 이거 GG인데? 아니야 끝나진 않아 플래시 빼서 이득입니다 카이사 노플이야 개이득이야 이거 우리팀 바람용 그냥 바람용이 없네 카이사가 근데 이거 펜타킥 먹었잖아요 근데 돈 버는게 1골드도 없어요 이거 어차피 풀템이야 개이득이야 적팀 어시스트 밖에 못먹은 꼴이야 지금 그냥 카이사와 플래시만 빠진 꼴이야 이거 그냥 카이사와 플래시만 빠진 꼴이야 이거 밤박 불가죠? 안하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박불가죠? 그냥 붙어라 이거 루시아 그냥 붙어라 이거 루시아 수은 아낀다? 수은을 아낀다? 잘했네 미드에 있다고? 너무 감방인데? 미드에 루시아 루시아 이 친구 갑자기 왜 게임 던져? 게임 왜 던져?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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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어졌어 궁극히 방금 보셨죠 님대? 한번 더 보여드림 잘 보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야 뭐야 이거 왜 나가 그러고 아니면